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! 아유 오늘도 대근을 했구만. 아유 집에 빨리 들어가서 맛있는 밥 먹고 씻고 자야겠다. 바둑아 아빠 왔다. 자 아유 형아 나 왔어. 왔어요. 노루 안녕. 아빠 아빠 아빠. 왜 왜 무슨 일이야? 나 핸드폰 줘 핸드폰. 핸드폰? 핸드폰? 아빠 이거 일 때문에 휴대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. 아아아아.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. 너희 게임 하려고 그러는 거지? 아아. 뭐 유튜브 보려고 그래. 쪼그만 할게. 알았어. 이거 조금만 갖고 놀아야 돼 그럼. 네. 아아. 아 여보. 애들이 휴대폰은 왜 그러는 거야? 뭐 유튜브 보려고 그러나? 유튜브도 보고 뭐 인연맨 유튜브인가 뭔가 보면서 싫어요 누르더라고 요즘에. 싫어요를 눌러 얘가? 유니연맨 유튜브를 보면서? 어. 이거 잘못 키웠구만. 어. 어. 게임도 하고 그러더라고. 아유 알았어. 어쩐지 싫어요가 한 개씩 있더라고. 영상에. 어. 아하하하하하. 그거 자기 딸이야. 아드라두. 어쩐지. 아하하. 게임 뭐 할 거야? 응. 음. 나는. 나 클래시로얄 할 거야. 클래시로얄. 아. 그거 재미없어. 모두의 마블 하잖아. 아 왜. 그거 너 하지도 못하잖아 잘. 너 맨날 있잖아. 아 잘하고도. 아 그것도 재미있어. 이거 우리 아빠. 이거 우리 아빠 핸드폰 갖고 놀 수 있는 것도 얼마 없어. 그냥 클래시로얄 하자. 아 그럼 이거 모두의 마블을 하자. 안돼. 그럼 나 차라리 써클링크 할 거야. 아이고 써클링크를 해. 차라리 뱀파이어 도래. 아. 아. 클래시로얄 할 거야. 안돼. 아. 아 그러지마. 아 나 모두의 마블 하고 싶어하지마요. 아휴. 다 씻었겠다 이제. 이제 자고 올까. 아 여보. 아 이제 빨리 자자고. 음. 여보는 서서잖아. 아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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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애들은 왜 내 핸드폰 안 갖고 오는 거야. 네. 가서 찾아봐요. 나 알았어. 아휴. 아휴. 아 얘들아. 얘들아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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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. 나는 앞에 못했는데. 뭘 한 판 다 못해. 빨리 줘 아빠 핸드폰이잖니. 빨리 줘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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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겠네 음 아 여보 잘자 예 역시 우리 여보는 잘 때가 제일 이쁘단 말이야 뽀뽀할까 아니야 아니야 자 왜 우리 아빠 자는 사이에 아빠 핸드폰 가지고 아가씨가 게임하자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가 아빠 일어나기 전에 아빠 핸드폰 갖다 놓으면 되지 어 그럴까 그럼 응 응 아까 못했으니까 그래 그거 몰래 가져와서 우리 우리 그럼 공평하게 한 판씩 하자 그래 가자 가자 쉬 잘감 잘감 어 저거 신호흡 하 어 어 어 어 어 어 가져와 가져와 네가 가져와 빨리 오빠가 가져와 아까 온마랑 아빠 일어나는 줄 알았네 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그러면 약속대로 공평하게 한 번씩 하는 거다 알았지? 알았어 그럼 너 먼저 한 판 하고 있어 뭐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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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까 클래식요리로야? 아 나와 한 판씩 하자고 아 한 판씩 하자고 야구리지 야 너 진짜 이거 안 나오면 엄마나 아빠한테 이른다 빨리 나와 일로다 일로 나와 아 야 어 못해서 앞에 깔렸다 어 시간이 어떻게 하더라 아 뭐야 왜 핸드폰이 헷갈려 아악 뭐야 어 야 나와 빨리 야 어 그 오빠 빨리 와 빨리 나도 게임할 거야 나도 좋아 핸드폰 그 그게 어 뭐야 어 핸드폰이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젖었어 핸드폰이 아 아 어떡해 야 우리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제 갖다 놓자 아 아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 얘들아 내가 술래다 내가 술래 하나 둘 셋 야 그만해 일어나 일어나 어 어 지금 새벽 2시인데 왜 안 자고 있어 잠 잠 잠 잠이 안 아셔요 맞아 그래도 일찍 자야지 내일 학교도 가고 유치원 쪽 가야되는데 엄마도 졸려 죽겠어 빨리 자 아 알겠어요 알 알겠어요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이거 안 켜지잖아 핸드폰 젖어가지고 물에 빠뜨린거야 내가 그 어 실수가 아니라 핸드폰이 찝찝하다고 실수가 아니야 어 아니야 일부러야 아니야 핸드폰이 씻고 싶다고 해서 내가 넣어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거지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우리 혼나 이거 아빠 보면 똑같 어 어 나 좋은 생각 있어 어 뭐 있잖아 내가 티비에서 봤는데 응 물에 빠진 사람들은 뭐랬더라 인공 인공 아 인공 응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리는걸 봤거든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어 이건 아닌가봐 너 내 동생이 맞구나 뭐 뜻이야 확실히 확실히 멍청하구나 앉아 응 안 똑똑하지 유리야 어 아주 똑똑한 생각이 났어 너같이 멍청하지 않은 생각이 뭐 뭔데 나 안 멍청해가지고 얘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응 그치 왜 일어나지 못할까 얘가 아프기 때문이야 아 그치 아프지 어 어 그러면 이렇게 약을 주면은 뾰로르르롱 어 안 켜지잖아 오빠 응 역시 오빠도 될 오빠가 맞구나 아 오빠 진짜 멍청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맞아 유리야 응 우리 그거 우린 막 빨래하잖아 아빠가 응 빨래 빨래 좀 돌리면은 약간 말라서 나오잖아 응 물기 없어져서 나오면 이거 핸드폰도 저기다 넣으면 물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헉 그런가 응 우리 이거 휴대폰을 여기다 넣어서 한번 돌려보자 그래 시끄러우니까 문 닫고 그래서 하자 그럼 이거 넣어보자 응 자 넣었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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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시작하지 이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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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핸드폰 던다 핸드폰 던다 핸드폰 던다 이제 안온다겠지 이제 고칠 수 있을거 같애 어 다 된거 같애 어 다 됐다 나 꺼내 꺼내 꺼내봐 빨리 응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어 어 어 유루야. 난 몰라! 난 모르는 일이여. 안뇽! 어떡해! 아무래도 휴대폰 부품이 고쳐지지가 않아. 아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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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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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어나고 씻고 출근한 준비해야죠 애들도 깨우고 오고 어 알았어 알았어 가면 밥 먹으러 와요 어 애들 깨우고 갈게 아 내 휴대폰 어딨어 내 휴대폰 어딨지 아 여기다 놨는데 아유 여보 휴대폰 어딨어 나도 몰라 아유 이따 찾아야겠네 애들부터 깨워볼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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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왜 거기 바다 자세하니 애들아 일어나야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어음 이거 휴대폰 푹푼 같은데 이게 왜 휴대폰 부품이 여기 떨어져있냐 이거 애들아 일어나야지 애들아 애들아 어 어허 야 근데 이거 뭐야 봄자 이거 이거 뭐니 이거 휴대폰 부품같은데 이거 바테리도 있구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니 이거 이거 아빠 있잖아 내 핸드폰 어디갔더라? 내 핸드폰 어딨지? 아빠 핸드폰이 여기있어 뭔 말이야? 이게 아빠 핸드폰이라고? 응 이게 아빠 핸드폰 우리 내려갈게 학교.. 학교 유치원 가야 된다 이게 아빠 핸드폰 안 돼! 내 휴대폰! 봄수! 여러분 일로와! 내일도 봄수게 할거야! 봄수! 봄수! 봄수!